화초장 화초장 이 하나가 생겼구나 화초장 화초장 또라 하나를 건너뛴다 간식 건너누어 왔다 이것을 잊었다 허허 이것을 잊었구나 각각 벌려서 내가 죽겠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놈이 이것을 뒤집어 붙이면서도 모르던 것이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 화장초 아니다 화장초 아니다 화장초 아니다 이것은 비슷 이것이 무엇이냐 에라 내가 오늘 집으로 가서 우리 마누라를 답달할 수밖에 놀고 마누라 나온다 놀고 마누라 나와 영감 영감 오실 줄 내가 몰랐소 이리 오시오 이리 와 흥 민 이리 오시오 hers 놀고 마누라 나온다 놀고 마누라 나와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이리 오시오 이리 와 놀고 마누라 그리고 두 명을 비 Dh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